언제부터였을까 너와 날 처음 바퉀던 혹시 그 밤일까 왜 똑같은 이유로 너와 날 바투는 걸까 우린 노력했잖아 어느 순간부터 난 네가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눈치를 보는 걸 느꼈어 어느 순간부터 네가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말 못할 말 맘속의 말 해결할 때가 온 것 같아 대답하지마 너 아프니까 난 충분해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대답하지마 대답하지마 대답하면 헤어질 수 없으니까 대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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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 аци blend 치를 감사합니다.